에에엥.. 기물이이이 어딜가세요! 어어어!! 아이C 야, 뒤져 이 새끼야 나이스 리처 좀 치네? 어, 야 어, 이걸! 오오오오오오오 어우 얘미 어우 맛있다 니코있다 니코 어어어어어어 앰미 됐어 됐어 불치 못다도 돼요 아 Ahhh 와 메옥 좋았다 아 메옥 아까운데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잘했다 이 정도만 그래도 어어어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젬프가 오우 잘 맞았다 죽여 씨발녀들 다 죽여 그렇지 야미 먹었어 아니 이건 던진게 아니라 그냥 좀 살론이 잘한거지 와 너무 세다 살론 미쳤네 또라이네 저거 딜 진짜 일단 일단 고구마 하나 사놓고 존야를 가야될거 같애 야야야야 아아 아 이거였어? 이거 이거 아아 까비 아아 아아 심리전 심리전 어어어 아 잠깐만 아 아 혼자야 다행이다 오우 아 존야를 못 썼어요 끝내진 못하겠네 어 끝낼 수 있겠다 미니언 해놨어 아 근데 탈론이야 오는구나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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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의심으로 마크 해리 어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아주지 못 막아줬나 아 탈리아 잘하네 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좀 잘해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 레드카드 야 다 묻었어 어 뜯 으아 잡았어 아우 2 있네 아 뭐 왔다 아 막아줘 막아줘 아 아 이 새끼 나 버릴라그래 자꾸 니가 뒤져야지 대신 아 이거 좀 뚫어 씨앗 좀 아 아 아 이 새끼 답답하네 아니 못다 이걸? 아 이 새끼 뭐하는데? 아 좀 어? 뭐지 이거? 참지 못했는데? 공 없나? 공 없나? 공 없나? 노틸이 서폰 유저 아닌 것 같아요 봐봐 아니잖아 아 내가 하는거 보면 딱 안다니까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노틸을 그냥 끄는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 뭐야 캐릭 깔끔하네 근데 원딜인데 서포트 못하면 보통 못하는 원딜이야 원딜 잘하면 서포트 잘할 수 밖에 없어 원딜하는데 서포트를 못한다 저는 이제 좀 높은 확률로 원딜도 못하는 그냥 그저 그런 원딜의 가능성이 높지 하 오늘 깔끔하게 300점 가나? 어 야 야 어디로 가? 아 리신 좀 이상하게 하네 이런 씨발 오케이 필 뺐어 딜을 좀 못 썼는데? 나이스 나이스 땄으면 됐어 집에 가고 싶은데 해야 되니? 아 아 지금 가자니까 아 나 진짜 씨발 야 스트레스 존나 받네 근데 버리면 안 돼요 그니까 원딜이 실수해도 둘 중 하나 죽어야 되면 내가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게임이 그냥 그런 포지션이야 그것부터가 얘가 실수해서 얘가 죽는 경우에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죽어야 돼 야 유아 으어어어어어어어 잡아봐야되 니가 해야 돼 그치 아이스 자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언젤 잘하면 서포트 잘한다니까? 당연한거라니까 그냥 이만큼 못하는게 애들이 이상한거라니까 그냥 바텀 라인전 이에도 있으면 서포트 당연히 할줄 알아야지 테크하이 견뎌냈어 아 막았는데 늦었다 아 이 발었을걸 조금 아쉽네요 이 새끼 나하러 탈출할라 그랬네 나이스 이거야 이게 미친거 아니야 이거? 정신 나갔네 미칠만해 브라움이 뚫리질 않거든 레오나를 못 뚫으면 정신 나가는거야 미친거야 그냥 살아 아 아 뭐야 이상해졌는데 게임이 리븐이 없구나 그렇지 아 이가 아 대사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빼야돼 빼야돼 그래 못잡아 내가 밟아줄게 나이스 빼자 빼자 어어? 어어 나이스 처형 어어어 오늘 좋은데 깔끔한데 오늘 자서랩 맞네 아니 브라움이렇게 했는데 에스플러스 안져? 록터 전신 체리라고? 진짜에요? 어? 아니 설마 이건 프로게이머 같은데 아닌가 프로전적인데 타자님은 아닌것 같은데 더 높지 않나? 아.. X됐다 뭐야 개꿀인데? 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시저 이새끼야 아 건드리면 안됐나? 아 데이스 왔네? 와우건이 아무지게 던져줬어 미친놈인데? 미친놈인데? 아아 살려줘 죽여 나이스 야 왔다 이거 냄새가 나 녹턴이 냄새가 그렇지 녹턴 여기 땅꼴이다 아아 야 아직도 있어? 하하하하하 아아 야아미 멘탈 나갔는데 애들? 아 불치 너무 맛있다 아니 왜 닫으세요? 야 이 개새끼야! 아 이 새끼 너무 선넘는데? 자이소 아아 녹턴 녹턴 최맞어? 아닌거 같은데? 오 앙이 앙이 아 잘 끌어 왜이래 띠아 잡았어 오우씨 어 아리가 아 집 가야겠다 아리가 좀 치네 어? 어어 잘했다 오 야 빗망울 피했네? 저만 써서 글취 좀 고슴 많이 고슨데? 뭐야 이 새끼 왜 와서 죽어? 어? 아 아 아 아니 마오 노리지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나 뭘 또 이 계속 이 찍네 W 아 아 아 아 야야미 아 재하털기 야미 여러분 큐진아 풀리니? 오오 아아아아아아 미친새끼 이거 스컬지야? 비켜 이새끼야 가자 가자 와 오늘 뭐지? 캐리 아니 오늘 아 이거 팀은 너무 좋은데? 나야 뭐 항상 잘했고 달달하네요 아 불츠가 존나 맛있다 아 300점 도착 드디어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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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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